현지 시간으로 지난 화요일 12일 현지 언론은 식료품 및 의약품 소매기업 크로거가 250억 달러 한화 약 32조 9600억 원의 소규모 경쟁사 슈퍼마켓 체인 엘버트슨 컴퍼니 인수계획과 관련하여 미국의 몇몇 의원들이 연방거래위원회에 이를 저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엘버트슨 컴퍼니의 주가는 0.81% 하락하며 22.17달러를 크로거는 1.86% 하락한 44.2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의원들이 ftc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크로거가 당국의 독점금지 규제 승인을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413개 매장을 cns 홀세일 그로소스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이 소비자 근로자 식료품 산업에 대한 피해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원들은 크로거와 엘버트슨 컴퍼니가 합병된 새로운 기업은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통제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가격의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형 슈퍼마켓 거래와 관련하여 지난 월요일 전미트럭 운전 노조는 크로거가 cns 홀세일 그로소스의 매장 매각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지난 8월에도 7개 주가 ftc의 슈퍼마켓 거래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크로거는 지난달 말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폰에서 11월 15일 엘버트슨 컴퍼니 거래에 대한 ftc의 두 번째 요청을 상당 부분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멜리나 칸 ftc 위원장은 반독점 규제 당국이 내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인수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멜리